먼저 우리 진주부터 가오리에서 왔다 어 얘들아 안녕 나는 박진주라고 해 영어 이름은 펄박이야 왜 펄이야? 진주가 펄 영어 이름은 펄박이고 나는 흉내내는 걸 잘해 내 꿈은 배우야 어? 너도 그러면 정윤이처럼 예쁘게 생겨야 될 텐데 정윤이씨요? 네 네 70년대 트로이 컷 3인방 자 일단 우리 펄박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 소개 본인은 배우가 꿈이고 연기 같은 거 보여줘 봐 너 그런 배우가 꿈이야 야 야 야 연기하는 사람한테 연기 좀 보여달라 그러지 마 너 개그 하는 사람이야 넌 뭐 하는 사람이냐?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야 넌 너 연기하는 분한테 자꾸 연기 보여달라 그러지 마 아니 선생님 진행이 미숙해하길래 내가 도와드려 지댕이 진흥이 미숙해하길래 야 진흥이 미숙해하길래 좀 편하게 좀 보여줘 진흥이 뭐가 미숙해 아 진짜 이거 펴놓고 좀 더 공부 좀 해 네? 근데 미안한데 너 몇 살이냐? 나 서른다섯 살 야 서른다섯 살 야 지금 재수야 네가 메고 있는 가방을 봐 서른다섯이 멜 가방이 아니야 와 조자 씨 메고 왔어 와 서울에 왔어 부모다 근데 너 왜 서울에서 왔는데 여기까지? 아 나 유재석 선배님이 좋아서 왔어 유재석이 누구야? 야 저기 아버지 선생님에서? 유봉 유봉두인데? 유봉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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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봉두야? 나는 뭐야? 미안 나 진짜 너무 헷갈려 자 다음 자 이경이 얘기해 자 우리 저기 이경이 소개 한번 해봐 안녕 안녕 아 이럴려 보면서 먹었니? 너 처음부터 그 톤 정하면 그 톤 끝까지 와 그래 처음부터 잘 정해 다시 기회해 줄 테니까 전화 한 번 봐 쏠미 어 안녕 어허 나는 청담동에서 우와 청담동에서 왔어 이름은 이경이라고 해 아 보면 알겠지만 나는 운동을 하다 왔어 왜 자꾸 그 만지는 거야 왜 자꾸 내가 못 만져? 어? 야 야 그러면 우리도 만져도 돼? 나도 만질 수 있어 야 미라씨 제 친구 아니군 미라가 소개만 해 소개만 나는 운동을 하다가서 뭐 앞으로 몸 쓰는 일 뭐 힘? 뭐 내가 아마 이런 거 더 맡아 할 것 같아 너는 운동 뭐 했는데? 어 얘기해 나 질문 있어 질문해 봐 너 여자친구 있어? 넌 아니야 나도 아니야 관심 꺼줄래? 알겠어 야 내가 제일 꺼? 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